지난주 소각장 갖고 오셨고 이번 주는 또 서울시 얘기를 갖고 오셨습니다. 교통입니다. 교통. 아까 철도파업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서울에 살고 있으면 반가운 소식. 서울에 안 살면 좀 화날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장기석 기자도 서울에 안 살죠. 안 살죠. 저는 살고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도 경기도민입니다. 그러면 1회 1 화나는 소식이네. 이게 기후동행 카드인데 이번 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월 6만 5천 원을 내고 기후동행 카드를 사면 한 달 동안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여기에다가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무제한 환승권이죠. 그다음에 한강 리버버스가 내년에 운항을 하는데 이것도 포함시키겠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뭔 얘기했냐면 UAM도 나중에 나올 텐데 그것도 포함시키겠다 그랬어요. 너무 좋다. UAM이 뭐예요? UAM이 드론 택시. 드론 택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거 뭐 인천 계양에서 처음에 시범사업하고 한다고. 그렇죠. 김포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시작해서 한강음경을 쭉 따라서 잠실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택시죠. 여의도까지도 가고 그런 건데 지금은 개념만 잡혀 있는 거고 리버버스는 내년에 도입됩니다. 바로 시작되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6만 5천 원 내고 그냥 무제한으로 이용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사실 이 무제한 전기권 개념은 유럽 도시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구유로인가요? 네.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영국에 유학을 할 때 이게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런던 같은 경우는 중심부가 1존이에요. 존인데 1존. 아, 존. 그 다음에 이 동심원 개념으로 넓어질수록 2존, 3존, 4존으로 가는데 소비 패턴에 따라서 나는 굳이 1존까지 안 가도 돼. 그러면 4존에서 3존까지만 살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무제한 이용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나는 1존, 2존만 필요해. 이렇게 선별적으로 살 수가 있고요. 그 존 안에서는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로 만들어 놓은 게 무제한 전기권을 4존 걸 사도 버스로는 1존까지 갈 수 있어요. 공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4존에 살았기 때문에 4존하고 2존까지 갈 수 있는 전기권을 사고 2존에서 내려서 1존에서는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이용 패턴에 맞게 구매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런데 워낙 교통비가 비싸니까 선택권들 여러 가지를 나눠줬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는 그냥 다 무제한이에요. 서울 안에서는. 서울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6만 5천 원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다던데. 그게 사실은 제일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사실 그전에도 전기권 개념이 있었지만 9유로 티켓은 죄송합니다. 9유로 티켓은 너무 싸잖아요. 9유로면 12,000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가격. 12,000원으로 무제한 환승. 한 달을. 네. 한 달 동안. 이게 독일 정부에서 내놓은 건데 이거 왜 내놨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가스 가격하고 연료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서민 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여름 한철. 여름 한철 석 달 동안 이 9유로 티켓을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어떤 물가를 좀 조절하기 위한. 물가 잡기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5천만 장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장이 나갔고. 이것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25% 올라갔어요. 25% 올라갔어요. 좋은 거잖아요. 4분 내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거 대중교통 엄청나고 자가용 다 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9유로로는 계속 못하고 워낙 대중교통이 많으니까. 올해 5월부터 요금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도이치란트 티켓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49유로.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다섯 배가 뛰었네요. 그런데 독일 물가로 치면 사실 49유로면 이거 진짜 거의 우리로 치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독일 물가가 훨씬 비싸군요. 비싸죠. 이것도 이제 한 7만 원 정도. 우리 돈을 7만 원 정도 내면 기차, 지하철, 트램, 버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죠. 그래서 이것도 넉 달 만에 누적 판매 천만 장 지금 나갔고요. 자가용 놔두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100만 명이. 그래서 에너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브리핑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요금 부담만 갖고 얘기를 했으면 이걸 검토는 안 했을 텐데 이 도이치란트 티켓을 사용해서 대중교통 이용자가 100만 명이 줄었다? 아니 100만이 늘었다? 이게 우리는 포인트다. 그래서 서울도 지금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승용차 이용률이 높아졌어요. 오히려 대중교통 부담률이 떨어지고. 더 높아졌어요. 네. 승용차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출시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겠다. 그래서 기후동행카드다. 그래서 이름이 기후동행카드다. 이름을 그렇게 한 거구나. 중요한 건 사실은 저는 어차피 서울시민이 아니긴 하지만 서울시민 입장에서 이걸 내가 구매를 하냐마냐 판단을 하려면 내가 실제로 지금 대중교통비에 쓰고 있는 돈과 이걸 내가 구입했을 때 쓰게 되는 돈과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차갈비를 얼마 줄여줄 수 있느냐. 기후도 기후지만 사실 내 호주머니에서 얼마나 아껴지냐. 이게 이제 저건데. 서울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했는데 월 6만 5천 원 정도다. 그러면 대충 한 지하철 버스를 한 40회 정도 이용을 하면 한 6만 5천 원 정도 나가면. 40회. 본전 정도 된다. 본전이 40회. 한 20일 왔다 갔다 정도. 그러니까 40회 이상 내가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전기권이 유리한 거죠. 출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한 20일 정도 한 달에 출근한다고 보면 출퇴근 딱딱 그거 했을 때. 그런데 이게 환승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환승으로 보통 하루에 보통 이용하는 게 지하철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 버스를 같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서커스 이용하면 하루에 두 번. 광복하면 네 번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회라고 해도 사실 이게 하루에 두 번이 아니라 사실 여러 번일 수가 있어요. 제 패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광역버스를 타고 와서 다시 또 지하철을 타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40회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 많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직장 정도만 다녀도 무조건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직장인들은 이득이다. 무조건. 그다음에 대학생들 같이. 학생들. 밤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이득이다. 그래서 40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이득이고.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더라. 그다음에 연간 한 30만 원 정도 아껴진다. 34만 원 정도 아껴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될까요? 그렇죠. 게다가 자전거 따릉이도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무제한으로. 그다음에 일단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가령 따릉이 이용권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지만 내렸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자전거 이용을 또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중에 리버버스도 어떻게. 나중에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타보고 싶네요. 탄다고 가정하면. 리버버스에 UAM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리버버스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UAM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가격이 살짝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좋아하고 있어. 그런데 약간 몸밀히긴 한데 UAM은 한참 좀 걸려요. 무섭기도 하고. 아무튼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무제한 이용권으로. 이 좋은 카드를 그런데 우리 경기도민들은 거의 사실상 못 쓰거나. 화나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혼자 웃고 있잖아요. 사실 서울시가 기호동행 카드를 발표했는데 서울에서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서울시가 경기도 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했는데. 했는데 협의를 막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워낙 관심이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들은 건가요? 셌어. 셌어요. 인천에서 셌 거예요. 인천에서 셌다고 보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협의를 한참 하고 있는 와중에 기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보도가. 기사가 땡땡 뉴스에서 나갔어요. 나오면 안 돼요? 김세잖아.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딱 나와서. 그치. 오세훈 건데. 쫙 발표를 해야 되는데. 기사가 먼저 났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돌리면 대선 후보들 호감도 조사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하고 함께 거의 1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새해가는 바람에. 이게 금요일 날 터졌단 말이야. 뉴스가. 그런데 원래 이게 엠바고가 목요일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목요일에 오세훈 시장이 딱 나와서 이거 할 겁니다. 딱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금요일로 나와버렸네. 일주일 전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 전주 금요일에. 전주에. 아니.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김이 많이 빠질 수가 있겠지만 그것과 인천 경기. 인천심. 인천. 구. 뭐죠? 인천. 인천시와 경기도를 연결하지 않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름을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가 김동현 지사가 보고. 어 이거 괜찮네 하고 자기가 먼저 발표할 수도 있잖아. 그러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또 지자체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이름을 이게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버렸으니까 일단 끊고 일단 우리부터라도 내버리자. 세버렸으니까 이거는 내 거야. 먼저 이제 이름을 박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죠. 일단은 뭐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일단 이거 이름은 내 이름을 박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치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차피 목요일 날 발표할 건데 기사가 났으니까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바로 발표를 합니다. 월요일 발표를 하는데 사실 그때 목요일 날 발표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었어요.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한 번 더 만나서 조금 더 조율해서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교통 시스템이 인천하고 서울은 비슷해요. 버스 같은 경우도 중공연제를 하고 지하철 1, 2호선 인천이 있고 그게 또 서울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천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광역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가 중공연제가 아니라서 버스 회사랑 일일이 다 협상을 해야 돼요. 이게 아까 코레일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그 뒤에 복잡한 구조,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긴 하군요. 경기도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라고 보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경기도하고는 바로 같이 못 간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계산은 했고 인천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 주 정도 텀을 두고 인천까지는 어떻게 포섭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가 먼저 셌어.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만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 우세훈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경기도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먼저 일단 하고 하는 거 봐서 참여를 하실 거면 하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라고 우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먼저 가야 경기도 인천이 나오지 이거 협상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죠. 지자체장이 인천하고 서울은 같은 당 소속인데 경기도지사는 또 다른 당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기본적으로 훨씬 더 적을 거고요. 미묘해요. 서로 도움이 돼도 우리 당 쪽에 도움이 돼야지. 같이 해가지고. 이거 이러다 우리가 먼저 자는데 김동연이 먼저 발표하면.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 올라가고 약관에서는 김동연 지사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지. 일단 오시장부터 올리자. 그러니까 선점 효과를 노린 거죠. 어쩔 수 없이 선점 효과는 노린 거고. 그래서 서울에서 먼저 발표하고 그러면서 김현정 뉴스쇼에 이번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결국 결단과 의지의 문제다. 지자체장들이 결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브리핑을 딱 본인 나와서 실무자 누구 국장에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직접 나와서 딱 팔 붙이고 딱 포인트 짚어가면서 딱 설명하는 모습이 약간 뭐랄까 대선 공약 발표하는 그런 느낌까지는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바로 브리핑 날에 맨 앞에 앉아있었는데요. 처음에 딱 자켓을 입고 와요. 입고 와서 갑자기 제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러더니 자켓을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이러면서 촥 벗는 거야. 준비했어. 근데 내가 딱 봤는데 이미 와이셔츠가 이렇게 접혀있어. 안에서. 그때 접은 게 아니고. 접고 있었어. 벗으니까 이미 접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세팅이 돼 있구나. 와이셔츠를 자켓을 벗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다 계획대로. 누가 안에 있는 옷을 이렇게 말아 올려놓은 상태로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 사람 없지. 긴팔 입었으면 긴팔 인생 상태로 자켓을 입죠. 그래서 딱 그 포인터를 딱 잡는 거야. 이거 내가 조작하면 되는 거지?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각오를 한 거야. 그러네.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일단 이거는 선점 효과도 있고. 이거는 워낙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잡스식 브리핑을 내가 해서. 그렇지. 내 정책이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거는 오세훈 거야. 딱 그런 거고. 이게 또 미묘한 게 뭐냐면 국토부 지금 국토부 출입 기자가 있지만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이 K-패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거 뭐예요? 그거는? K-패스는 뭐냐면 버스나 지하철을 한 달에 21번 이상 그러니까 20회 이상 이용을 하면 그거의 20%를 돌려주겠다. 나중에 돌려주는 거군요. 돈으로 돌려준다. 이건데 이것도 사업비가 꽤 돼요. 그러겠죠. 몇백억이 되는데 이걸 원희룡 장관이 발표를 하고 이걸 내놓고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전국 단위의 거죠. 온 국민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의힘하고 같이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건 원희룡 표거든요. 그렇죠. 그럼 원희룡하고 오세훈이 또 서로 약간 이거잖아. 원희룡 그러니까 그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K-패스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하겠다고 그랬어요. 선의의 경쟁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 지원 방책을 놓고 여권의 대선 잡룡들 간의 어떤 경쟁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현정 인터뷰에 나와서. 이거는 시민들한테는 즐거운 선택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에 따라서 내가 40회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정기권을 사면 되고 40회 이상은 사용 안 하지만 20회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K-패스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달씩 써보고 그중에 생활비가 얻는 게 더 절감이 되더라. 이 정도 패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즐거운 선택이다. 이렇게 또 자기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KTX랑 SRT도 사실은 이런 즐거운 선택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편수를 줄이면 안 되죠. 경쟁을 더 붙이고 다 가속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좀 약간 다르네요. 그래서 이거는 오세원의 승부수였다. 그날 그렇게 해서는 읽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왜 그런 어떤 경쟁과 실험을 내세금으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기왕에 시작된 마당에 그런 경쟁들이 좋은 어떤 그 뭐랄까요.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기 위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너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저도 기사들로 보니까 좀 약간 재밌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서울시민이어서 기분이 나빠하면 안 되는 쪽이긴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나가는 쪽에는 적용이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는 또 적용이 안 된다고. 그것도 약간 서울에서 타고 나가서 경기도권에서 내려도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재정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기도하고 인천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먼저 뭔가 실험적인 정책을 짜고 그걸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왔죠.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창의행정 1호라고 해가지고 지하철을 10분 안에 내렸다가 나 잘못 탔는데 하고 내리거나 아니면 급하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찍고 나가면 환승 1회를 적용을 해줘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요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고 요금은 한 번만 내도 된다. 10분 안에 다시 타면. 그런 건데 그거는 서울에서만 해요.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죠. 경기도하고 코레일하고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합의가 아직 덜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벨 눌러가지고 영무원하고 통화하고 넘어가고 아니면 영무원이 지키고 있었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영무원이 재찰부에 있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저런 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그걸 열고 나가려면 장애인 출입구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이용을 하니까. 만약에 내가 열면 갑자기 사람들이 어? 이러면서 뒤에 막 따라서 그냥 문 열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죠. 사실 이건 되게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긴 한데 이것도 경기도는 좀 복잡해. 경기도는 이게 종류도 많고 이래서 복잡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분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번에 골드라인 대란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차선 같은 경우도 그게 연결이 돼서 그 이후에 김포 쪽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 사실 그게 굉장히 교통 편의성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내에서 일단 중앙차선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서울시민들은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기점이나 이런데 쌓이는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해소가 안 되고 막 압사 위기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어떤 그런 류의 이동이라든지 어떤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서울시가.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내놓으면 무조건 호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그러면은 우리만 해도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결국 시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오소연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시범사업이라도 우리가 먼저 하면 얘네들은 따라올 거다. 재밌네요. 저 뉴스 속속 오늘 이게 지금 이번 주에 현안을 짚으면서도 또 사실 이거 보면서 왜 이럴까 했던 부분들의 이면에 복잡한 것까지 다 설명이 돼서 저 되게 유익하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지막으로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광역버스하고 GTX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건 또 힘들어요. 이거는 요금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제한 환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습을 박았습니다. 그 과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까지 우리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뉴스 속속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할 얘기 많은데. 장규석 이중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